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제조업 산업 기반인 경남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.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 사고, 협력업체 직원 등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. 석 달여 뒤 STX 조선해양에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내 탱크가 폭발해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졌습니다.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불과 0.4%에 그쳤습니다. 산재 사고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. 정의당이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산재로 노동자가 숨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.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각종 예외 조항으로 법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동안 유예되고,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경남 지역 사업장 28만 개 가운데 23만 개인 약 82%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. 반면 경영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무겁다는 입장입니다. 법 시행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내년 법 적용을 받게 될 50인 이상 경남의 사업장은 3,200여 곳. 실제 산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.